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입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 로우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에요. 실력 있는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라이브 퍼포먼스 하는 채널 중에 칼라즈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되게 즐겨 보거든요. 여기에는 한국의 K-POP 아티스트들도 크러쉬도 나온 걸로 기억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베트남 래퍼 로우지가 나왔습니다. 물론 저는 이전에 수보이가 나온 영상도 보긴 봤지만 로우지가 칼라즈 채널에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것도 며칠 전에 공개한 새로운 곡을 라이브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이 칼라즈라는 이 채널에서 보여주는 그 라이브 퍼포먼스 자체가 심플하지만 되게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지향하는 퍼포먼스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아무나 나올 수 있는 채널이 아니라고 전 알고 있어서 진짜 놀랐고 아 로우지면은 어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트남에 유명한 래퍼, 멋진 래퍼들 정말 많은데 저는 로우지에 대한 극찬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매번 이 친구에 대한 영상을 찍을 때마다 정말 많이 했었는데 자기만의 색깔이 분명히 확고하고 재즈한 플로우를 가졌으며 다른 베트남 래퍼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컬러를 분명히 갖고 있는 래퍼라서 저는 예사롭지는 않았어요. 이 로우지의 행보에 대해서 아 근데 칼라즈에 나오네요. 저는 그럴만한 자격 충분히 있는 래퍼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저도 이 새로운 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라고 여기 되어 있던데 이거를 구글번역에 해석을 해보니까 천사와 악마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가사를 어떻게 구글에서 찾아서 보니까 조금 잔인한 내용들도 좀 있었고 약간의 그 어떤 가상의 스토리텔링 같은 그런 가사들이었어요. 약간 뭐 생각났냐 하면 저는 노트월스 비아이즈 비기의 원인 같은 그런 곡들의 약간 느낌이 생각갔어요. 어떤 상황 같은 거를 가정해놓고 뭔가 약간 좀 긴장감을 주고 굉장히 세밀한 디테일한 표현들이 있는 유료한 가사들이 함께하는 로우지의 가사는 디테일하고 굉장히 유료한 표현을 또 잘 쓰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즈한 멋을 잘 아는 래퍼다. 저희 채널에서 제가 많은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지만 또 이렇게 고품격 라이브 퍼포먼스 비디오를 칼라스에 나오는 로우지의 모습을 보는 것도 처음인 것 같고 정말 흥미롭게 이 영상을 찍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라이브 영상을 볼게요. 로우지의 띠앤덴 아쿠이 입니다. 요게 렛츠 게렌트웨이 여보! 아유 엔조잉 왓츠 마이 비디오? 헤뷰 스틸 나 섭스크라이브 투 마이 채널? 아유 엔조잉 왓츠 마이 채널? 아유 엔조잉 왓츠 마이 equipment 진짜 이거 여러분들 인트로 룹부터 사기에요 후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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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으이의 여러분들 그냥 이거 힙합입니다 진짜 요즘에 제 플랫리스트나 요즘 다루는 콘텐츠들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드릴, R&B 이런 쪽들이 많았거든요 힙합 듣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래간만일 수도 있어 아웃핏도 멋있고 그 절제된 목소리로 정제된 플로우를 뱉는데 멋있어요 그냥 뭐 아웃핏도 그렇고 이 무대의 공간 같은 것도 그렇고 칼라스 특유의 저는 색깔이 항상 뽑힌다고 보거든요 로우지가 갖고 온 이 곡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물론 가사는 굉장히 살벌하지만 저는 굉장히 여기에서도 로우지 특유의 그 재즈한 바이브가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너무 잘 어울려 모우지는 본인만의 어떤 스웩, 멋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바이브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거 말이요 이 여자 목소리로 나오는 이 응답하는 구간 있잖아요 전 진짜 요게 미친 것 같아 되게 세련됐어요 분명히 가사는 굉장히 살벌하고 공격적인 느낌인데 그게 하나도 자극적으로 들리기보다는 고급스럽고 유리하게 들려 진짜 와 가사 컨셉, 곡의 어떤 바이브 이런 것들 전부 모두 창의적이에요 진짜 저는 분명히 이런 채널에 나올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물론 베트남 아티스트들이 수보이 뒤를 이어서 나온 것도 굉장히 흥미롭지만 또 이렇게 보니까 칼라즈의 바이브랑 이만큼 잘 어울리는 래퍼도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미국 힙합 아티스트들, 유럽 래퍼들 많이 나온 거 알겠는데 로우지는 분명히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고 그 인터내셔널한 바이브 안에는 재즈한 플로우가 함께 하고 있다 요즘같이 트랩 랩, 드릴 랩 이런 것들 들어보면 로우지가 뱉는 랩의 분위기와는 또 사뭇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로우지가 뱉는 플로우 자체가 다른 래퍼들에 비해서 소우풀하고 굉장히 좀 딥하게 들어가면서 재즈한 느낌 재즈하다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재즈적인 그런 바이브도 있겠지만 세련되고 유리한 플로우를 구사하는 거 저는 제이지가 그랬다고 보거든요 제이지도 가사 해석한 거 보면 팔벌한 가사들 은근히 많아요 옛날 가사들 보면 근데 제이지는 그 특유의 세련된 플로우를 구사하거든요 물론 그 마피오소 랩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함께 했지만 저는 로우지의 플로우에서도 그런 그런 플로우들이 느껴지니까 와 진짜 잘한다 그냥 머스를 잘 안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칼란스가 로우지를 제대로 잘 알아봤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x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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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